프리미엄 스마트 러닝 윌라 마음근력, 인간의 기본 역량을 확실히 높이는 방법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를 잘 듣고 여기서 알려드리는 마음근력 훈련법을 실행하시면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10분씩 8주에서 12주 짧으면 두 달 아니면 석 달 매일 밤 주무시기 전에 오늘 가르쳐드리는 걸 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떤 식으로 달라지냐? 나의 잠재력이 높아집니다 나의 능력이 높아집니다 학생들은 성적이 대폭 올라가고 아실 거예요 여러 개 증명이 돼 있죠 EBS 다큐멘털에 공부 못한 아이들이나 운동선수는 운동을 훨씬 더 잘하게 되죠 골프선수 퍼팅 확 좋아졌고 야구선수들 예컨대 예전에 요즘 아니고 예전에 2014년도에 해서 엔스다이노스 갑자기 성적 확 올라가고 연세대 야구부 멘탈코치 맡고 있는데 지난 학기 내내 멘탈 훈련 오늘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일부 선수용과 일반인용은 조금 다른데 기본은 비슷합니다 가르쳐줬더니 대학 야구 리그에서 중간이나 중상위권 했거든요 수십 개 야구팀 중에 그런데 11승 1무 1패 승률 90%가 넘는 야구 리그에서 승률이 90% 넘는 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70%만 해도 대단한 건데요 그래서 11승 1무 1패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리그 1등을 했습니다 연세대 야구부가 그러니까 학생 공부 잘하고 운동선수 운동 잘하고 바로 눈에 보입니다 숫자가 바로 나오니까 몇 점 몇 등 그런데 잘 안 보이는 건 여러분과 같은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KPI로 측정해서 한번 해보자 이런 것도 어느 금융사랑 했는데 여러 가지 조건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끼어들어서 클리어하게 정확하게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압니다 내가 달라졌구나 그래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변화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여러분을 변화시켜드리는 좋은 기회라고 내가 변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 Radical transformation of myself 근본적인 나의 변화를 하는 한번 계기를 삼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마음 근력 훈련 통해서 능력을 개발한다 하는 내용이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100% 논문에 나오는 Science Nature 포함해서 제대로 된 논문에 나오는 그런 학술적으로 입증된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 내용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식이나 고정관점이 배치되면 여러분의 상식이나 고정관점이 잘못된 거니까 그걸 버리고 제 말씀을 믿으세요 저 김주환 개인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과학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머리 좋고 똑똑하면 공부 잘하죠 그게 인지능력입니다 하지만 인지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공부를 잘하든 일 잘하든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비인지능력입니다 Non-Cognitive Capabilities 노력할 수 있는 능력, 끈기를 발휘할 수 있는 능력, 협업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 실패와 역경 다음에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스스로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이 진짜 Capabilities, 진짜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배울 수 있고 훈련을 통해 키워나갈 수 있는 겁니다 노력을 해라 노력을, 정신 못 차리고 노력을 안 하네 시험이 다가오는데 노냐 넌? 정신 못 차리고 노력 안 하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정신 아무리 차려도 멘탈이 약하면 노력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걸 잘못 알고 있었어요 지난 100여 년 동안 인간의 역량에 대해서 인간 역량 개발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이나 교육학자들이 잘못 알고 있었어요 이거에 대한 반성이 생기고 이거에 대해서 다시 비인지 역량이 중요하다 비인지 역량을 마음근력이라고 해요 마음근력이 중요하다 이걸 알고 그거에 기반한 여러 가지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나오기 시작한 게 10년이 채 안 됩니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음근력, 비인지 능력의 기본 개념은 이래요 마음근력이 있으면 성취역량 인성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역경을 딛고 튀어오르는 회복탄력성도 생기고 그다음에 GRIT 끝까지 노력하는 힘도 생기고 즉 어떤 마음근력이라는 비인지 역량이라는 이게 강화되면 이런 덕목들이 발휘가 돼요 그런데 이 개념도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걸 떠받치고 있는 핵심은 소통 능력이에요 소통 능력은 제 오랜 연구 주제입니다 제가 신문방송학과 교수고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여서 왜 이런 거 하나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는데 저는 신문방송학과 교수이지만 신문방송 쪽 연구나 강의는 전혀 안 하고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지만 언론도 홍보도 영상도 안 합니다 그럼 정권과 상관없이 딴짓하냐? 그게 아니에요 학과 이름이 잘못된 거예요 Department of Communication이고 커뮤니케이션의 학문 분야에는 이런 미디어 관련 뿐만 아니라 휴먼컴이라고 해서 인간간 소통, 대화, 토론, 인간관계 이런 걸 연구하는 분야가 엄청나게 큽니다 즉 경제학의 거시경제, 미시경제에 있는 것처럼 그런데 한국의 커뮤니케이션 학문 분야는 그냥 학과 이름이 처음부터 신문방송, 언론홍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쪽 휴먼컴 쪽이 잘 발달이 안 돼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그 두 개가 거의 비슷한 정도입니다 저는 그쪽 휴먼컴 쪽에서도 요새는 인터퍼스널을 넘어서 즉 대인간 커뮤니케이션, 인간간 커뮤니케이션을 넘어서 인트라퍼스널, 즉 내면 소통을 지금 더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중에 연구 주제가 뭐냐면 소통 능력이고요 소통 능력은 말 잘하고 발표 잘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언어 능력입니다 소통 능력의 극히 일부예요 표현 능력 여기서 말하는 소통 능력은 여기서 말하는 마음 근력의 기반으로서의 소통 능력은 관계 능력입니다 즉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맺는 능력입니다 소통 능력을 연구하다가 제가 회복탄력성 책도 쓰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명의 학자들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여러 가지 이론 개념 바탕으로 회복탄력성 연구들을 했는데 공통점이 뭐냐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잘 맺는 사람이 마음 근력이 세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소통 능력은 뭐냐 커뮤니케이션 컴피턴스는 뭐냐면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는 능력입니다 이거는 주입식으로 중요한 거니까 외워두세요 헬스 릴레이션식 건강한 인간관계 맺는 능력 이거 소통 능력 그럼 건강한 인간관계가 뭐냐 사랑과 존중 두 축으로 지탱되는 게 건강한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소통 능력이 높냐 즉 내가 마음 근력이 세냐 아니냐를 여러분 스스로 자가진단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보통 15개 내외입니다 많은 사람 20개 작은 사람 10개 하지만 평균 15개 15개에 뭐가 있느냐 핵심적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보고 자주 보고 하는 그러니까 일단 부모님과 같이 살면 부모님, 배우자, 자식, 회사 나오면 직속 상사, 직속 동료, 자주 보는 친구, 부모 형제 중에서도 자주 보고 친척 중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자주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일단 생각해 보세요 가장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사람 하나 떠올려 보세요 또 떠올렸어요? 그러면 질문을 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나?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나?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나?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하나? 오 됐네 그럼 그 관계는 건강한 거예요 이제 아빠와의 관계 내가 아빠를 사랑하나? 아빠도 나를 사랑하나? 내가 아빠를 존중하나? 아빠도 나를 존중해주나? 잘 모르겠어 이러면 조금 엄마도 해보고 그것도 해보고 정 안 되면 집에 키우는 강아지 내 강아지가 나를 사랑하나? 강아지도 나를 사랑하나? 됐어 내가 강아지를 존중하나? 이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love and respect라고 해요 이제 뇌 얘기를 잠깐 할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팔 근육 키우고 이런 거 뇌 어디를 마음 권력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할게요 뇌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지금 압축해야 되니까 우리가 압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입식 주입식 외우겠습니다 전두엽 이름은 외우세요? 여기 그중에서도 이 앞을 전전두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전두엽 그러지만 사실은 전전두엽에 더 관심이 많은 거고 그다음에 또 한 부위는 저 밑에 있는 변연계라고 하는 속에 있는 편도체입니다 따라하세요 편도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단순화의 오류를 무릅쓰고 따라하세요 전두엽 긍정적 정서 이거 뇌과학자 들으면 진짜 말도 안 된다고 그럴까요? 하지만 어느 정도 말은 됩니다 우리는 일단 이거를 외워두겠습니다 전두엽 긍정적 정서 전두엽 긍정적 정서 편도체 부정적 정서 편도체는 분노, 화날 때, 공격성을 느낄 때, 두려울 때, 짜증날 때 등등 스트레스 받을 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편도체 제일 활성화 시키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편도체 활성화 시키는 게 인간관계 갈등이에요 아무도 내 편도체는 건드릴 수 없어 이걸 해서 해야 돼요 네가 아무리 그래봐라 내가 화내나 이걸 해야 돼요 내가 나를 지켜야 돼 아시겠죠? 그거를 상대방을 바꾸려고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그 사람 맨날 나한테 그렇게 해요 하라고 그래요 그냥 그리고 순간순간 그 즉시 용서하면 돼요 그래도 안 돼 집에 가서 아까 얘기한 대로 설거지하고 잘 때 이거 하면 돼요 그래야 내 건강을 내가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인간관계 갈등으로 인한 여러분의 편도체 활성화가 생기지 않도록 명심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2005년, 10년경부터 명상에 대한 연구가 치솟기 시작했고 미국 국민의 대부분들이 지금 상당수가 명상하고 8%가 메디테이션을 하는데 한국은 거의 안 해요 캘리포니아랑 뉴욕이나 플로리다 쪽으로만 간다 하면 한 30% 될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비즈니스화 많이 되고 있고 비즈니스 회사에서도 명상 이쪽으로 하고 있고 우리나라 제일 큰 삼성에서도 경북 영덕에 1500억 들어서 명상 전용 경북 영덕 연수원 만들었고 지금 SK나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하고 있죠 3, 40년 전만 해도요 누구나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 없었습니다 40년 전만 해도요 매일 운동하는 건 운동선수나 한 거였습니다 일반인이 무슨 운동을 해?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물어보면 저는 말이죠 제 뜻한 바가 있어서 제 인생 철학상 저는 운동 안 합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나 항상 운동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운동은 필수라고 지금 생각하죠 그런 식으로 명상이 필수다 몸 건강 이상으로 마음 건강하기 위한 메디테이션, 마인드풀니스가 필수다 이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게 지금 느껴집니다 그럼 강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축구수 국축구수나 국축구수 이렇게 한글자막 by 한효정